예 오늘은 이제 수술을 LAVH 12월 30일 정도 29일 30일 30일 그 사이에 했던 수술 이에요 그 근정으로 자궁띠는 LAVH 북강경으로 수술하는 것 그 다음에 두번째 수술은 근정으로 단일공으로 배꼽 하나만 뚫어서 우리 수술하는 것 근정만 띄고 소파 수술하는 것 세번째는 요게 이제 두번째 세번째가 이제 제 환자였는데 세번째는 그거였어요 아데르마 말레그넘이 의심이 된다 그래 갖고 원수 절치한 것 네번째는 왼쪽 난소 혹일에서 단일공으로 수술하는 것 다섯번째는 이제 용종으로 하고 요 외에도 응급 수술이 몇 개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렇습니다 정규수로 이었습니다 정규수로 이었습니다